더 화려하고 그리고 더 청순하고 아름다워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정면을 보면서 정면을 해볼까? 우리가 커스테이다. 하나 둘 셋! 자 좋아요. 자 시선만 왼쪽 묶게 시선만 왼쪽. 시선만 왼쪽. 자 이번엔 왼쪽. 시선만 왼쪽. 왼쪽 묶게 왼쪽. 자 다시 정면 보면서 화이팅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번에는 커스테이 닉마베 타치포즈 한번. 닉마베 타치포즈 한번. 자 됐어요. 스톱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자 시선만 정면! 자 왼쪽! 마지막에 오른쪽! 자 다시 한번 정면을 보면서 편하게. 자 마지막에 편하게. 정면! 서서. 하나 셋! 옆에 서서. 자 거스테이 3등 센터 한번 가볼까요?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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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섹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그렇죠? 아 고맙습니다. 자. 아 많이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큰 인사를 하고 모든 쇼케이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쇼케이스 시간이요? 불쩍. 네 마치지 않나요? 네. 큰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걸스데이 쇼케이스에 이렇게 시간 내어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빅마블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빅마블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빅마블이었습니다. 깨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주 1위는 거짓댕의 빅마베리 1위를 자주 하면서 앨린땡이 1위한 그런 기분이 와서 갑자기 내 생각에 좀 안쓰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주 1위는 거짓댕의 빅마베리 1위를 자주하면서 얄깃습니다. 지금 거의 1위한 그런 기분이 와서 갑자기 내 생각에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